먼저 여러분,身の安全を図ってください. 身の安全を図ってください.緊急地震速報が出ています. この地震は日本気象庁の地震は、街の5庁の動きです。 日本海岸の地震は地震の中で最多の地震の中で、地震の通りと呼ぶことを呼びます。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수십 개의 플레이트 중 4개가 복잡하게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간또 지방은 보통 수도인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지바현, 이바라키현, 도치키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등 이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번 지진의 진원 인근에는 북미 플레이트, 유라시아 플레이트, 태평양 플레이트, 필리핀 해 플레이트 등 4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바다 플레이트 2개는 1년에 계속 몇 센치씩 움직이며 경계 부근과 내부에는 이런 뒤틀린 움직임이 쌓이게 되면서 이런 뒤틀림이 한계에 도달해 플레이트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탄력 등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지진은 바다 플레이트 경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수도바로 밑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입니다. 이번 진원지였던 지바현 북서부에서는 과거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했던 지역으로 규모 6.0 이상 지진이 1928년 이후 6번 관측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강 정도의 지진 가능성이 있으니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